안녕하세요 마일리에요 오늘은 덕이댄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처음에 다리를 이렇게 오른발 왼발 발각하고 왼발 오른발 발각하고 하면 스텝은 끝나요 다시한번 오른발 왼발 발각하고 왼발 오른발 발각하고 넷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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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이때 방향쪽 방향으로 증명해주고 가시면 되세요 오른쪽 갈거면 오른쪽 움직이고 자 이렇게요 오른쪽 왼쪽 두 번 왼쪽 오른쪽 두 번 자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두 번 왼쪽 오른쪽 두 번 그 다음에 마지막 손인데요 손은 다른 쪽 방향에 반대로 살짝 올려주시면 되세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 한 번 그대로 두 번 왼쪽 한 번 한 번 두 번 이걸 연결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셋 넷 한 번 한 번 두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두 두 번 자 이거를 느낌있게 한 번 보세요 에이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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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 손은 이렇게 앞으로도 가능하시고 아래로 아래로도 가능하시고 허리에서 쥐고도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한번 더기 댄스 즐겨보세요. 자 마지막 한 번 더 여러분 덕이 댄스 연습하셔서 덕이 짱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